안녕. 그럼 이만. 좋은 아침. 어? 저녁? 낮잠 자기 좋은 것 같아. 음, 괜찮네. 도착했으니 쉴게요. 에? 아, 도착했네요. 어? 만세? 축하해요. 근데 뭐해요? 알람 해체 완료. 자러 가요. 알람 시계가 생겼어요. 적당히 해드릴게요. 졸린데 얼른 들어오세요. 잘 준비 완료입니다. 여긴 이제 취침 구역이에요. 자, 같이 가볼까요? 음, 업어주실래요? 내가 깨우지 말랬지! 잠자는 요정을 건드리지 마세요! 영원한 잠을 들여요. 숙면의 방해자에게 철퇴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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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그, 악몽 꿀 것 같은데... 푹 쉬어. 거기서 잠깐 자고 계세요. 깨어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카페인 불법 투여자 발견. 잠이 보약이에요. 요정의 가오를 받으세요. 음, 느낌이 좋은데요. 어라? 뭔가 강해진 느낌. 먼저 들어갈게요. 잘 시간이라 가볼게요. 자장가 불러주실 분? 불 좀 꺼주세요. 이거 드릴게요. 맞고 잠에 드세요. 공놀이 하실까요? 우와, 일로와. 어디가 잠자기 좋은 것일까? 졸린대요. 와, 파이팅! 얼른 끝내고 자러 가요. 여기서 자면 악몽 꺼! 눈부셔! 대피! 네, 갑니다. 자, 자. 슬슬 가시죠. 어, 잠결인데. 이거는 실력이에요. 신세 좀 질게요. 도와줘요. 졸려서 그래요. 졸려서. 안 돼! 이제 잠 깼는데. 요정도 강하다고요. 잠꼬대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힘들어 보이는데. 아, 무린 것 같아. 여기야, 여기. 여기 시원한 게 딱 좋은데? 낮잠 시간. 조금만 자고 올까요? 뭐가 어떻게 됐나요? 졸다가 못 봤는데 설명 좀. 하아, 복수 완료. 잠을 깨운 자에게 벌을. 알겠습니다. 옹냥냥. 네, 가요. 으아, 발이 못 때려. 잠을 들지어다. 띠, 띠라고? 으아. 다, 달려야 할 시간이. 으아, 모여주세요. 악몽, 같이 있어요. 출발. 엣, 저도요? 떨진. 으아, 잘 테니 앞에 좀 가려줘. 으아, 먼저 들어가줘. 침대를 어디에? 숨어서 잘 곳을 찾아야. 끝났으니 이제 좀 잘게요. 젤들 내가 다 재웠어요. 쟤들 내가 다 재웠어요. 감사합니다.